우리 국민을 세금 내는 호구로 보는 것 같습니다. 1200억을 쏟아부어 가지고 지어놓은 삼국유사 테마파크 문 열자마자부터 해서 3년 연속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대구시 군의군 삼국유사 테마파크입니다. 예전에는 군의가 경북 소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대구시로 편입이 된지가 몇 년 지났습니다. 예전 방송에 제가 경북 군의군이라고 잘못 말씀드려 가지고 시청자님한테 혼이 났습니다. 대구 경북에 오시면 참 볼거리가 많습니다. 4천억 들여서 화롭게 지어놓은 청사도 있고 그리고 경북에서 관광문화사업 한다고 우리 세금 2조를 투자를 냈습니다. 테마파크 안에도 한번 구경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입장료가 어른이 9천원입니다. 입구 상가들을 또 비싼 한옥으로 지어놨습니다. 경주에 온 기분이 드는데 오늘은 일요일입니다. 날도 이제 풀려 가지고 따뜻한데 막상 여기 놀러 오시는 분이 별로 안 보입니다. 삼국유사 테마파크의 제일 상징적인 게 저 번개 맞은 고목인데 돈이 제법 들어갔을 것 같습니다. 테마파크 입구부터 조금 생뚱맞은데 무슨 안내판이나 설명문이 하나도 없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벽화 같은 거를 막 그려놨습니다. 화랑 같은 것도 있고 저 위에는 당군 할아버지 그림도 있습니다. 위에 나무가 뻥 뚫려 있고 도대체 여기가 무슨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고목나무를 지나니까 당군상이죠. 네 동상을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당군 신화에 나오는 할아버지들 조형물을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좀 무섭습니다. 여기 어린이들이 놀러 오는 곳이라고 했는데 아마 어린이들이 저걸 보고 겁이 나서 어린애들은 울 것 같습니다. 요즘 이런 테마파크들 아주 통 크게 짓습니다. 뭐 지었다 뭐 10만평 20만평 예사고 여기도 면적이 축구장 100개 면적이나 된답니다. 22만평 어마어마한 크기입니다. 인터넷 블로그에 여기 다녀오신 분들 리뷰를 보니까 아이들하고 좀 갈만한 데다 그런데 막상 가보면 별 볼거는 없을거다 이런 글을 읽고 왔습니다. 그래서 큰 기대는 안하고 안에 저기 전시장 한번 들어가서 구경해 보겠습니다. 1200억이나 들여가지고 이렇게 지어 놨으니까 웅장하고 깔끔하게 잘 지어 놨습니다. 전시장에는 삼국과 가야시대, 고조선시대, 고대국가들, 신화와 전설, 역사를 이렇게 전시를 해놨습니다. 전시장에 보면은 뭐 특별하게 유물이나 이런거를 전시해 놓은거는 하나도 안보이고 삼국시대하고 가야시대, 고조선시대 그때 역사를 그림과 함께 쭉 설명해 놓은 그런 글밖에 없습니다. 삼국유사를 보면 황당한 이야기도 많습니다. 가야국의 왕이 된 김수로왕은 하늘에서 내려온 6개 알중에서 태어났다는데 요즘 그런거 애들이 믿을지 모르겠습니다. 역시 블로그 리뷰대로 안에 들어와 봐도 별로 볼게 없습니다. 바로 옆에는 삼국유사면이 있습니다. 면 소재인데 이름이 좀 특이하죠? 삼국유사를 지필했던 일연선님이 대구 군의군 여기 인각사에 있는 절에서 삼국유사를 써서 여기에다가 삼국유사 테마파크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저 건너편에 보이는 건물이 아마 카페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뭐 간판도 없고 이렇게 텅텅 빈 빈 건물입니다. 한옥으로 돈 많이 들여서 잘 지어놨는데 아깝습니다. 삼국유사 테마파크 이거 짓는다고 우리 세금이 1200억이나 들어갔습니다. 요즘 세금이 얼마나 넘쳐나길래 조그만한 테마파크 하나 지으면 몇백억은 기본이고 이렇게 대규모로 지으면 테마파크 짓는데 천억 이천억 날려먹는거는 예삽니다. 그렇게 큰 돈을 쏟아붓고 개장을 했는데 문 열자마자부터 지금까지 계속 적자에 허덕입니다. 매출이 3년동안 25억밖에 안되는데 운영비는 49억이 들었답니다. 적자 24억은 우리 세금으로 메꾸고 운영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와 이거 보고 제가 트로이 목마로 착각했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까 사자 모양이던데 높이가 한 20미터쯤 됩니다. 엄청나게 큰 사자상을 조형물로 만들어 놨는데 와 저거 하나 지으려면 돈 수십억은 우습게 깨진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갔던 때가 2월 말 그 정도 됐는데 여기는 날이 조금 춥다 보니까 눈썰매장에 눈이 아직 안농고 남아있습니다. 저희 어릴때만 하더라도 눈오면 비료포대 하나 줘서 그렇게 탔는데 돈이 하나도 안들었죠. 그런데 요즘은 눈썰매 한번 타려면 차타고 와야 되고 입장료도 내야 되고 네 애들 놀이하는 것도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군의구는 인구가 2만3천밖에 안되는데 우리나라 고령화 지수가 제일 높은 곳입니다. 주말되면 대구나 구미 쪽에서 이쪽 테마파크에 놀러오시는 분이 간간히 있지만 이 노령인구가 많은 이 지역에 이런 놀이시설 장사가 될 리가 있습니까? 회전목마도 애들 손님이 없어가지고 저렇게 불만 켜놓고 서 있습니다. 물놀이장도 만들어 놨는데 용 조형물이 엄청나게 크네요. 저 꼴짝이 위쪽에 가보면 캠핑장도 있습니다. 제발 우리나라 지자체 나리들 세금 좀 아껴쓰십시오. 국민들이 힘들게 벌어서 내는 세금 이렇게 허탕으로 쓰고 있습니다. 세금이 어디 하늘에서 떨어진 것도 아닌데 국민을 세금 내는 기계로 보는 것 같습니다. 이런 짓거리 안하고 지자체에서 아 국민 여러분 세금 낸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허짓거리 안하고 세금 아껴서 잘 쓸 테니까 내년부터는 세금 조금만 내십시오. 이러면 진짜 선진국이 되겠죠. 언덕 위를 보니까 이렇게 곰이 한 마리 딱 앉아 있습니다. 호랑이하고 곰이 사람이 되려고 동굴에 들어가서 100일 동안 쑥과 마늘만 먹다가 호랑이는 못 견디고 도망가고 결국에 곰은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된 곰은 환웅하고 결혼을 해서 고조선 우리나라를 최초로 세웠답니다. 세금으로 이런 테마파크에 1200억 쓰지 말고 그 돈으로 산업단지 만들고 젊은 인구들 유입시켰으면 얼마나 군이군이 발전을 했겠습니까? 우리나라 지자체들 무슨 사업하는 거 보면 웃깁니다. 이상한 조형물 이런 거 만드는 거 참 좋아합니다. 무슨 토건사업 벌려가지고 세금 빼먹을 국리만 하지 백년지 대개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나라에 제2의 IMF가 온다면 우리 세금 이렇게 허투루 막 쓰는 이런 지자체들 그리고 부동산 투기 토건족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경제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걱정이 듭니다. 제가 그 후п으로 집사일이 필요한 기간을 통해